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인권사무소를 세웠습니다. 그래서 현재 10년이 넘게 하나인권사무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, 교회, 병원, 공장 또 많은 종류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청라에도, 부천에도, 송도에도, 노년동과 소래에도, 용인에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유치원 건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하나인권사무소 032-45-8717 또 저의 전화번호 010-5254-3016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. 또 웹사이트에서는 www.hanawin.net으로 여러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인권사무소에서는 이제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서 감동이 이르기까지 섬기고 있습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 지금까지 인천동항에서 하나인권사무소 김성수 인사드립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예뻐? 예뻐? 그냥 누르면 되나?